10년 전에 금수저는 금도금 24K 다 벗겨지고 16K 됐다가 은수저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저도 너무나 급작스럽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영원히 나오지 않습니다. 뒤졌습니다. 응 사망 진짜 얄밉다 오비토 쟤는 도대체 뭐야 코켓몬이야 뭐야 죽지를 않아 지금 어 친구가 이렇게 딱 죽은 시점에 얘를 또 도발하네 여기서 멘탈 챙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진짜 나쁜놈이죠 다들 지금 멘탈 나갔습니다. 어 이걸 히나타가 태세 전환을 하네요 이걸 히나타가 바로 갈아타네요 딴 남자로 히나타가 내 지 오빠 합리화 급전개 현옥 와 보통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 혹하게 거의 부인급이야 멘트 봐 바로 손잡잖아 둘이 1분만에 내지 시체 누워있는 바로 앞에서 이걸 작업드네 히나라 고마워 고마워 너가 저쪽에서 고마워 뭐 이제 もういい。 逃げてくれ。 行くぞ、ひなだ。 俺は? キュービチャクラ? 가자。 ナルトのガキめ。 キュービチャクラを渡すことができるのか? まさか、そのようなことをやったところです。 左から、また行くぞ。 れー。 希望の嵐が照らしている。 みさまは仲間の士からなにも学ばない。 幼稚な忍びにすぎない。 뒤에 피카츄들이 많이 늘었네요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포켓몬 고네 다들 고고싱 저기 포켓몬이 있어 잡으러 가자 이쿠어 와우 저러면 어떻게 되나? 신미 쓰러지나? 오히려 신미가 쟤네들한테 힘을 주고 있는게 아니라 쟤네들한테 힘을 받았나봐 통제거도 그래서 사람처럼 똑똑하게 움직였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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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정치 급감성파리 기호 1번 나루토 문에 마다라 전혀 동요되지 않아 더 폭주하는거 아냐? 그러면? 와 말도 안해 탐을론 제일 어떻게 처치해 탐을론! 코카센세! 자 고레카라다쏘 타노시 신미도 날뛰고 마다라도 스사노우 쓰겠네 나중에 신미한테 스사노우 씌우는거 아냐 저거? 저 끝이라는 글자가 정말 끝인거 같네요 이 세계가 이길수가 없습니다 이 미션은 전체 그 눈을 파괴하는 그걸 내가 못해가지고 비를 맞은거 같애 키를 몰라줘 두 호걸의 장 공투의 장 예고 값세다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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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7반 재결성 다스포가 되네요 예고가 제7반 또다시 아 처음부터 이렇게 모이는구나 어 좋아 좋아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추천이 96명이야 시청자가 100명이 넘는데 추천 한 번씩 누르자고 추천 한 번씩 누릅시다 흑염에 울다 어 뭐야 개 떨렸어 안통화지롱은 뭐야 대사 뭐야 뭐 사람 됐어 어 아니 야 걔네들 안오냐 야 호카기들 안아 호카기들 올 때 그렇지 올 때 됐지 진작에 왔어야 돼 지금 에비샷 좋아요 적인지 아는 거 아니야 호카기들이 예토 전생에서 오로치마루가 불러냈다거나 더 불신할 것 같은데 어 미친게 한 말이 나왔습니다 좋아 죽죠 지금 미친게 한 마디라 더 빡치게 뭐하냐 아 역시 근데 어 역시 졸렬님 촌장촌장님들이긴 해요 클라스 봐봐요 누르는 멘트가 다르잖아 아 구미 귀엽게 생겼어 귀 잡고 싶다 귀 잡고 싶다 귀를 잡고 싶다 귀를 귀를 잡고 싶다 귀를 어 꼬리 10개 다 봉인했어요 이것이 바로 나뭇잎 마을의 클라스인가 뭐야 개뜬금 가방이냐 나, 도유고도? 완전히 사스케 군인가요? 니메! 나니 시니 키야갔다! 으, 난데? 사스케 군가, 코코니? 이로이로 아프다 가 오레와 코노하의 성을 만일이 있었지만 난 나뭇잎 마을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가 호카게가 되겠다 무조건 된다 너희가 나는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나는 반드시 호카게가 된다 지금까지 카게들이 이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 내가 호카게가 되어 마을을 바꾸겠어 중2병 예고를 느꼈어요 이제, 나루토가 훗날에 이타치가 한 말이 무엇인지 알았어 새끼는 분위기 파악을 못하네 토대 호카기는 진짜 그게 그게 아니잖아 어 저희 가방 시스템은 인공지능이 있어요 주인이 가방을 두고 가면 가방이 직접 옵니다 나의 여성은 인공지능이 있어 나의 여성은 인공지능이 있어 다음 시간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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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쿠라, 사수케! 응! 네! 목톤! 목 분신의 짓! 내 분신이 제 분신이 결과를 만들어내려 합니다 신호자님! 모든 힘을 덮고, 억을 쏟아내려 합니다 가고! 자쿠라, 사수! 네! 자쿠라,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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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이 쓰러트려야 되는구나! 아아... 세명이서 대기했어, 근데? 아아... 세명이서 대기했어, 근데? 어... 좋아요... 스케일 다르게 가는거야! 스케일 다르게 가는거야! 자아... 가미키지 갑시다! 우와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1회차 때는 가미키지만 썼어, 내가 실수로! 우와아... 이제는 리더체인지도 좀 하자고! 어, 뭐야? 리더체인지 안되네? 아, 근데 리더체인지가 얘밖에 안되네 원래? 어... 1200... 1200격파... 아... 원래 없는거야? 아... 나 리더체인지 당연히 되는줄 알았어? 나는... 아... 그랬구나... 아쉽다... 아쉽다... 좋아아... 컷! 와... 스케일 진짜... 2천명 죽였습니다... 가냐아! 가아! 아아! 얘가 좋은거 같애... 뱀이 좋은거 같애, 뱀이... 아, 근데 빗나갔어... 자, 제작진이... 잠깐만, 귀찮았대? 가미키지 체력보세요, 체력이 안답니다! 몸이 너무... 몸이 너무... 느린데? 아... 간다! 두꺼비 참수! 두꺼비가... 이런식으로 칼들고 뛰어다닌다는게... 재밌는 설정이야, 진짜... 갑자기 칼라이아가 생각난다... 4,800명... 이렇게 쓸고만 다녀도 4,900명을 만들어... 5,000명을 만들어요... 이렇게 점프만 하고 다녀도 5,200명을 만들어요... 개미쳤어요... 좋아요... 마지막만 남았구만... 어우, 얘는 뭐 체력이 많은데 꽤... 맞짱각인데, 맞짱각? 헉! 오케이... 아군들 죽이고... 몸이 느려서 피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때려서 상대의 동작을 캔슬하는게 맞네... 그렇게 때려야되네, 얘네... 오케이, 데미지 좋다, 데미지 좋다! 그렇지, 토네이도 그렇지, 토네이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컷! 6,821 다 왔어... 어, 렉 걸렸어... 어, 렉 걸렸어... 아크는 접지 않았습니다... 와, 뭐야... 아직도 일어나는 거야? 초대 훅하게 아까 풀어버렸네... 이건 가야돼... 반성! 반성!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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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기 할 수도 있어... 와... 어, 야, 뱀도 탈 수 있나? 지린다... 반성, 반성! 어, 잠깐만, 여기 위험해... 왼쪽으로... 와, 미속 온다... 갈아타, 갈아타, 갈아타! 간다! 대한민국! 베이스볼! 야구! 야구! 화이트! 지린다... 아, 이멘트를 너무 빨리 말했네... 타이밍 맞게 말했어야 되는데... 개 미쳤어... 개구리 미쳤어... 와, 저 사람 사는 거야, 저게? 와... 협력해라! 다! 변하고 지려요... 포크볼 지려요... 어... 익스샷! 으앗! 돌려버려!!! 결국 사쿠라는 오늘도 존나 너무 찌질해 오늘도 엄마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이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명을 죽일 수 있지? 엇갈리는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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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상 아니에요 이거 진짜 호카이 되려는 거 아니야? 가상의 세계 음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냥 린이 죽은 게 빡친 거지 이유는 알고 있어도 어 그러네 맞네 어 맞네 린을 못 지킨 건 가짜래 린이 오비토를 너무 정을 줬어 린도 참 문제야 카카시 좋아해놓고 왜 이렇게 오비토한테 정을 많이 준 거야 이러니까 삼각관계되고 이러니까 이 새 카이노가 망하는 거야 남자들이 얼마나 또 여자들이 잘해주면 그거 같고 기대하고 들썩들썩거리고 보아 나 콩탁콩탁 하는데 이거 봐 마음 완전 상처 제대로 받았잖아 아니 근데 린은 예토 전생하면 안 돼? 그냥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예토 전생 린을 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그냥 예토 전생 린을 해서 같이 살면 되잖아 찾으면 있을 텐데 시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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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